친화적인 거. 그래서 자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비누나 직접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포장하는 업체입니다. 바닷물의 삼삼이라고 하는 해산비누 생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 통나무비누, 대나무 통나무비누 생산하는데요. 3개월과 1년 동안 걸려서 자체적으로 숙성하기 때문에 정말 친화적인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대나무 통나무 숙성비누으로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반려비누도 출시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